오늘은 멸치 육수의 숨겨진 비밀과 음식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멸치 육수의 숨겨진 비밀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이 육수를 구성하는 다양한 성분에 대해 알아보고 이어서 잘 만든 국물이 음식의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이유를 살펴볼 것입니다. 간단하게 집에서 만드는 멸치 육수가 어떻게 우리의 식탁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깊은 국물의 풍미는 다양한 감칠맛 성분들이 조화롭게 분포되어 있어야 나타납니다. 멸치 성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노신산 쌀코기 부분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깊은 풍미를 내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합니다. 이노신산은 국물 감칠맛을 더해주고 다른 재료와의 조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글루타민산 음식을 더욱 복잡하고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으로 이노신산과 함께 감칠맛을 증폭시킵니다. 유리아미노산 알란인, 히스티딘 등의 유리아미노산은 육수에 다채롭고 부드러운 풍미를 더해줍니다. 지질성분 살코기와 뱃살에서 나오는 지질성분은 고소한 풍미를 더해줍니다. 균형 멸치의 내장과 머리 부분에서 우러나오는 쓴맛은 육수의 깊이를 더합니다. 이러한 조화는 완성된 국물을 더욱 복합적이고 매력적에 만들어줍니다. 멸치는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이지만 부위별로 가지는 특징은 잘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이 재료를 다듬어 육수를 낼 때 어떤 부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완성된 국물의 풍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부위별 구성입니다. 한 마리에서 멸이와 내장은 약 42%를 차지하며 나머지 52%가 몸통 살코기 부위입니다. 특히 살코기 부분의 지질성분은 1.4지백지인 반면 뱃살은 4.7지백지으로 3배 이상 많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가 멸치를 다듬으시며 내장에 붙은 뱃살도 골라내셨던 것을 보았던 기억이 떠오르는데 이는 뱃살의 기름진 맛을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멸치 국물의 풍미 좌우하는 성분 중 하나는 이노신산입니다. 살코기 부분에는 899.4M 기백지이 함유되어 있으며 머리와 배쪽은 260.2M 기백지입니다. 이외에도 감칠맛 성분인 글루타민산, 알라닌, 히스티딘 등의 유리 아미노산이 몸통 전체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장과 머리 부분은 씁쓸해한 맛이 강해 음식 재료로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위도 요리의 균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멸치 육수 만들기 레시피 재료 물 1kg에 중멸치 50g, 통마늘 3개, 파 중간 크기 만드는 법 모든 재료를 냄비에 넣고 물을 끓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이고 23분간만 더 끓입니다. 이때 비린내가 날아가고 향긋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불에서 내려 35분 정도 그대로 식힌 후 뚜껑을 덮고 2시간 정도 우려내고 걸러주세요. 국이나 찌개를 만들 때는 50% 정도 물과 희석해서 만들면 시원한 국과 찌개가 완성됩니다. 냉장보다 냉동 보관을 권장하며 빠르게 사용하면 좋습니다. 김칫국 잘 익은 김치와 함께 끓이면 시원하고 칼칼해서 밥 말아먹기 딱 좋은 김칫국이 완성됩니다. 콩나물국 보기보다 만들기 어려운 콩나물국의 치트키 참기름 한 방울 뿌려 밥 한 그릇 뚝딱 멸치 육수는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다양한 성분의 조화 덕분에 음식의 맛을 한층 더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노신산과 글루타민산이 주인공으로 다른 재료와의 조화에 특히 강점을 발휘합니다. 멸치의 부위별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면 여러분의 요리는 더욱 다채롭고 풍부한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잘 끓여낸 국의 매력을 통해 한국 요리의 깊은 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